윤상 선배님의 곡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조금 23년 전 노래라 네 23년 전 노래 어떤 곡이에요? 드라마 파일럿의 주제가거든요 들으시면 다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볼게요 네 와 그것이 끝이라고 우린 믿지 않았지 너 떠난 터미널 주로에 쏟아지던 나의 목소리 올해는 이제 그만 상처 주는 일도 그만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게 달려와줘 너를 뜨겁게 얹고서 두 팔이 날개가 되어 언젠가 내게 약속했던 저 달로 우리 푸른 꿈 씻고서 한없이 날아오르게 사랑해 너를 한 끝까지 맞아요 파일럿 주제가 하늘 끝까지 정연준씨 네 맞아요 이 곡이랑 약간 코드진행이랑 약간 밝은 느낌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서 아 이래서 조금 익숙했나봐 익숙했나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어요?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 Apps 그렇죠 함께